네, 안녕하십니까. 1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기반인설 부담구역 같이 볼 건데요. 전번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인설 부담구역을 비교해서 공부하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연결된 부분으로 기반인설 부담구역을 설명하는데요. 자, 시험에서는요. 기반인설 부담구역이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기반인설 부담구역은 가끔 계산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반인설 유발계수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정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 연계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반인설 유발계수를 안개한다고 되어 있죠. 유발계수가 뭔지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구역지정 절차를 정리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구역지정 절차를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비교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반인설 부담구역의 의의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해보겠습니다. 자, 기반인설 부담구역이란, 자, 보겠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요. 이렇게 지정이 돼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면. 그런데 여기 어차피 이제 기반인설 부담구역 설치가 곤란하잖아요. 그렇다고 이 동네의 공급 부족이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지역의 두 군데, 이 지역의 1구역, 기반인설 부담 1구역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합니다. 그래서 해제하면 여기 땅 중인 A, B, C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C가 대박이 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갑자기 학교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해 가지고 여기다가 뭐 해요. 기반인설치 계획을 짜야 됩니다. 이렇게 보통 기반인설치 계획을 1년 안에 짜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해제가 되는데, 해제가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반인설 부담구역을 만들겠죠. 거기서 이제 기반인설치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군부대가 있었어요. 군부대가 있었는데 이 군부대가 있었던 지역도 군대도 이전을 시켜요. 군대도 이전을 시키게 되면 빈 땅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빈 땅에서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역시 여기서 기반인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기반인설치 계획을 또 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토지주가 만약에 EFG가 있다. D, E, F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D, F라는 사람에게 부담금을 걷는 거예요. 부담금을 걷어서 이 동네에서 뜯은 건 여기다 쓰고, 이 동네에서 뜯은 A, B, C 뜯은 건 여기서 써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요. 특별회계라는 건 딴지만입니다.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 돈을 걷어서 이 동네에 도로 기반에서 설치하는데 비용을 쓰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치가 가능한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을 뜨는 거예요. 기반인설 부담구역이란 예를 들어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등의 대통령이 정하는 기반인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인설 설치하거나 그 옆에는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반인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각호에 기반인설이 있어요. 그럼 어떤 기반인설이 들어가느냐 라고 하는데 도공록이 들어가고 도로, 공원, 녹지는 들어가야 되죠. 기반인설로서 우리가 살려면 아빠가 출근할 때 뭐가 필요해? 기반인설이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공원이 뭐야? 임산부나 우리 어린이들이 돌아야 되니까. 공원과 녹지는 아이와 엄마가 필요한 거고 도로는 아빠가 필요한 거예요. 출근하셔야 되니까 일로 출근해야 되잖아요. 결국 이쪽으로 출근해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그렇죠? 이 동네 중심지니까. 학교가 있는데요. 학교는 고등교육법상에 이줄 때 학교를 제외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반인설에서 대학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이게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초중고는 필수지만 필수예요. 필수인데 대학은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이 대학이 대학. 대학은 제외합니다. 됐어요? 대학은 제외합니다. 대학은 안 돼요. 시험이 잘 나와요. 대학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도는 있어야 되겠어요. 상하수도는 있어야 되죠. 상하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먼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대학은 기반인설 부담구역에 대한 기반인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케이스에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반인설 부담구역이 지정인데 지정권자는 똑같아요. 누구예요? 특광, 특특, 시군수죠. 뭐하고 같죠? 우리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같아요. 그래서 두 시간의 원칙적 위반권자. 그래서 다음에 어느 해당 지역에서 계속 지정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필수예요. 필수. 20%라고 한번 써보세요. 20%. 아까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비교해야 돼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미 조항이에요.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여기는 뭐예요? 필요적 조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알파로. 그래서 그게 20%인데 여기서 이제 알파에다가 한번 이렇게 필요해서 20%고 19.9%라고 써보세요. 19.9%. 이게 무슨 얘기면 우리가 기반인설 부담구역은 필요적 지정도의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임의적 지정도의 사항이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잘 아셔야 돼요. 그럼 보겠습니다. 의무적 지정 대상.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있잖아. 봐봐요. 20%잖아. 20%. 그 다음에 계속 개발구역에서 20% 증가된 지역이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뭐야? 18% 증가되면 어때요? 의무적 지정 대상이 아니잖아. 필수가 여기니까. 그죠? 근데 봐봐요. 어떻게 되세요? 다만이라고 되어있잖아요. 다만. 이게 19.9%야. 여기 있는. 19.9%. 18%. 자,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에서 필요하다 인정하면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얘기는 뭐야? 이 다음이 이 ABC를 말하는 거예요. 기반인설 부담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 대상. 즉, 18%나 19%라 하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면 지정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적 지정 대상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이 알파가 뭐야? 18%, 19%가 되는 거지. 됐죠? 이제 이 구조를 이해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필수로 들어가는 거에서 지정할 수 있다만 들어갔는데 이건 지정해야 한다 더하기에 알파죠. 자, 이 법도는 다른 법령 제정 계정에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해제되는 거. 그러니까 자발 시험에서 이게 완화 해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법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녹지가 주거지역이 됐어요. 그럼 규제가 완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는 거예요. 시험에 이런 사례로 나와요. 그런데 주거지역이 뭐가 됐어요? 녹지지역이 됐어요. 그럼 이건 규제가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례로 나온다고요. 사례로. 사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봐봐요. 자, C번 봐봐요. 개발행위 건수 인구 증가에서 개발행위 건수가 몇 프로? 20% 이상 증가. 그럼 봐봐요. 여기서 15% 증가됐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건 지정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필수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경우고. 25% 증가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20% 이상이니까 필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20%에서 30% 됐다. 틀린 답이 아니라 30% 이상이 아니라 기준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30%가 증가됐다. 잘 모르고 이놈이 쉽겠어. 20%야. 자, 그러면 인구 증가율이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몇 프로? 20%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15% 증가했으면 이미 규정이 되지만 40%가 증가됐다고 하면 해야 되는 기준이 되는 거죠. 20%가 넘어갔으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그다음에 기준. 기준 하면 누구죠? 기준 하면 항상 국장이라고 그랬죠? 국장이 정한 거예요. 이 기준을. 20% 됐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반의 시설 부담 구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해서 필요한 상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또 국토부통을 정하며 기반의 시설 부담 구역의 지정 기준을 정할 때는 다음의 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이건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기반의 시설 부담 구역은 기반의 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기준으로 10만 이상의 단위로 규모가 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만에다가 밑줄을 한번 가볼게요. 10만. 그다음에 비슷한 건 소규모 개발은 연접해서 묶어서 한다는 얘기니까 이건 별로 필요 없고요. 아까 기반의 시설 부담 구역의 경계는 아까 도로, 하천 같은 거 있을 때 여기는 기반의 시설 부담 구역의 안기반의 시설 부담 구역에서 분명하게 하니까 이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밀도 관리에서 배운 거랑 같은데 이게 문제가 돼요. 우리가 이거랑 이거를 같이 묶어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제가 아까 기반의 시설 부담 구역이 여기 있어요. 여기 개발 밀도 관리가 있고 여기가 기반의 시설 부담 구역이 이렇게 지향돼요. 그러면 이 기반의 시설 부담 구역에서 이제 ABC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다 이제 도로 설치 계획이 나와야 돼요. 이런 계획들이 이렇게. 이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기일이라고 해요. 기일. 기일 날 놀러 가야 돼. 기일 다음 날이죠. 그래서 기반의 시설 부담 구역 해제해 보세요. 중요합니다. 기반의 시설 부담 구역의 지정 고시로부터 기일이 될 때까지 기반의 시설 설치 계획, 구체적 계획이 이 노란색 부분이 안 나왔을 때는 그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랑 이거랑 정리해 줄 거예요. 제가 여기가 기관지가 아프면 제가 목이 아파서 기관지가 아파요. 기관지가 아프면 다음날 병원이에요. 다음날 병원 이렇게 읽으신다. 그러면 이제 관자는 그냥 들어갔는데 아까 기반의 시설 부담 구역에서 면적이 얼마였죠? 10만이었잖아요. 지구 다니기 위해서 아깝다가 30만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간이 어떻게 되면 기다리니까 여기는 얼마였어요? 여기는 1년이었잖아요. 여기는 기관지 세 글자지 여기서 3년이었잖아요. 지구 다니기 기다려 3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건 기반의 시설 부담 구역의 기간이 1년에 10만 알겠죠? 지구 다니기 세 번째 글자죠. 하나 둘 셋 30만에 3년 헷갈리지 않도록 이거 돌려서 낸다고요. 시험에서 이걸 3년으로 바꿔서 내고 그렇죠? 이걸 30만으로 바꿔서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지구 다니기에게 있었던 거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기반의 설치 비용의 부가 대상이라고 돼 있어요. 건축행위인데 여기 재미있는 게 내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제일 힘든 부분이 학생들이 이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반의 시설 부담 구역에서 기반의 설치 비용의 부가 대상인 건축행위는 200제곱미터 초과 초과의 신축, 증축 신축, 증축이니까 여기서 시험에서 나중에 건축법 배우겠지만 개축이나 재축은 빼줘요. 그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신축, 증축 행위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이 건축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 대상으로 한다. 이걸 사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기본 공제라고 해서 200제곱미터는 무조건 까주는 거야. 까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1제곱미터당 1제곱미터당 1만 원이라고 계산해 보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이 현재 180제곱미터로 집을 신축했어. 0원이 되는 거야. 왜? 200이 안 되니까 그럼 250을 했잖아요. 250을 짓게 되면 200은 무조건 까주니까 50만 원만 내면 돼. 제곱미터당 1만 원이면 그럼 300이면 200을 까주니까 1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중요할 것은 신축, 증축행위에 대해서만 하는 거야. 개축제칙은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개축제칙은 수리하는 거니까 근데 증축했을 때 증축하면 범위가 되겠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세 번째 건물에서 기존의 건물이 250제곱미터짜리를 다 때려 부셨어. 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400을 줬다? 그럼 일반인들은 신축하면 얼마를 줘야 돼? 200 공지하고 나서 250에서 여기 250이니까 150을 내야 돼요? 아니면 200을 내야 돼요? 200을 내는 게 맞아. 신축할 때 근데 기존에 있었던 건물을 때려 부시고 하면 150만 내면 되는 거야. 왜? 기존에 있는 건물을 빼준다는 거야. 알겠어요? 기존 건축물이 설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사이즈는 빼고 계산한다는 거죠. 알겠죠? 이게 시험에서 계산 문제일 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반 설치 비용이 나쁨이 체납 처분인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 기반 설 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봐봐요. 우리가 이제 기반 설 부담금 뭐하고 뭘로 다뤄지냐면 도로를 설치하려면 도로를 설치하려면 도로를 설치하려면 도로를 설치하려면 우리가 이제 용지비라는 게 있어요. 용지비는 뭐야? 땅값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시설비라는 게 있어요. 표준 시설비는 이거는 이제 아스팔트 아스콘 값이야. 아스콘. 그 다음에 용지비는 땅값이고 그럼 우리가 병원에 입어나면 진료비랑 약재비가 있을 거에요. 입원비랑 그럼 그걸 도화하는 거에요. 도화하는데 이 용지비는 지역마다 같을까 다를까 청담동 아쿠정동의 땅하고 저기 전라도 땅하고 저기 강원도 땅 상골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표준 시설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도로를 많이 뚫는 데가 뭐야 한국도로공사잖아요.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최저임금 하듯이 매년 6월 10일 기준으로 내년에 1제곱미터의 아스콘을 뚫을 때 가격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정하는 가격이 있어. 그래서 약재비랑 해서 이걸 더해서 여러분들이 평소 때 세금을 내잖아요. 공담부담금하고 본인부담금이 나눠지는 거죠. 의료보험에서 아시겠죠. 20%는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거 80%는 국가부담이 되는 거에요. 여러분들은 용지비도 부담하고 표준시설비도 부담하는데 전부를 부담하는 건 아니고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는 거에요. 알겠죠. 20% 국가를 이것만큼 부담하는 거고 그런데 건물이 허가가 안 나오면 부과를 안 할 거에요. 건물이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부과 안 되니까 언제까지 부과가 되느냐 여러분들 만약에 안산이다. 안산시청에 가서 허가를 신청할 거에요. 그렇죠. 그럼 허가 신청할 때 어디로 가요. 여기 가서 차 드라이브 스루에서 바로 맥도날드나 아니면 스벅처럼 받아 갖고 가요. 아니면 걸어서 들어가야 돼. 걸어서 들어가야 시청하네. 그래야 허가를 받지. 그래서 부과는 허가 후 두 다리로 간다고 해서 두 다리야. 두 다리로 걸어간다고 해서 두 다리라고. 알겠죠. 두 다리. 그러면 이제 허가를 받았잖아요. 허가 후 두 다리인데 두 다리로 걸어가니까 언제까지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해야 돼. 알겠어요. 사용 신청 시까지 납부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봐요.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가를 받으러 가서 허가 안 나오면 안 되고 허가 후 걔네 산정을 해. 그 가격을. 그래서 얼마만큼은 얘한테 20% 즉 국가부담금 나머지 20%를 계산해서 허가를 받으면 두 다리에 고지서가 나오네. 그럼 내가 이제 거물을 다 졌다. 그러면 증거 가지고 뭘 받으러 온다고 하죠. 사용 승인 받으러 왔어요. 라고 하거든요. 중공. 그러면 걔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금 납부영수증을 가져오셔야 뭐예요. 중공. 사용 승인이 떨어진다고 한다고. 그래서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를 하면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다 나오냐면 부담 써주세요. 부담구역별 부담구역별 특별회계에다가 납부해요. 특별회계. 부담구역별 특별회계에다가 납부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큰아들, 작은아들 하듯이 아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요만큼의 지역이 있었다. 여기에서 뜯은 돈은 여기서 내는 거고 여기서 받은 것은 여기다 해서 따로 뭐예요. 부담구역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의 반대잖아요. 일반회계는 안산이다가 안산시청에 공무원 월급 주는 게 일반회계야. 그래서 일반회계인데 아들별로 큰아들이 번도는 큰아들한테 작은아들, 작은아들한테 일반회계이시고 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너무 많이 걷었을 때는 안 되면 강제로 이제 걷게 되겠죠. 증수해서 증수를 할 수 있고 환급할 때 환급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설치병의 관리 및 사용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반시설 설치병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건 뭐예요. 딴주머니를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역이 이렇게 있었을 때 요 지역에서 요만큼 여기서 AB가 된 돈은 AB한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BC가 한 거는 BC한테 쓴다는 거예요. 사용해야 된다. 알겠죠. 다만 해방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특별회계에다가 하는 거고 중요한 물납도 가능하냐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물납도 중요한데 물납하고 분납이 가능합니다. 써놓으세요. 분납이 가능한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다 이제 건물을 질려고 해요. 여기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B야. B인데 내가 B인데 B가 건물을 질려고 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준 건 뭐 밖에 안 물려줬냐면 땅밖에 안 물려줬어. 땅부지야 우리 집은. 근데 이제 내가 여기다 건물을 질려면 기반에서 부담금을 내라고 하는 거지. 그 부담금을 받아 갖고 뭐하는데 여기다 도로하고 학교 같은 거 진다는 거야. 그럼 내 입장에선 뭐라고 했어요. 야 그러면 내가 어차피 내가 가진 건 땅밖에 없으니까 이 학교 부지랑 도로 부지랑 내가 땅으로 내놓을게. 그러니까 뭐야. 결국 무슨 얘기야. 물납 하겠다는 거지. 지금 물납 가능해. 물납이 가능하면 불가능하니 시험에 나오게 되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반에서 설치 비용은 해당 기반에서 부담 구역 안에서 기반에서 설치 또는 용지 확보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 다만 해당 기반에서 부담 구역에서 곤란한 경우에는 자 봐봐요. 자 우리가 너와 나의 연결고리 라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가 기반에서 부담구역 1번 기반에서 부담구역 2번 이라고 치자. 근데 여기가 이제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고 했지. 코어가. 결국 사람들이 여기가 시내야. 핵심지역이거든. 핵심지역으로 결국은 올까 안 올까. 오려고 하겠죠. 이렇게. 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5천억을 걷었어요. 5천억을. 걷었는데 여기서 뜯은 돈은 여기서만 써야 되겠거든. 이 사람들한테. 근데 그 중에서 쓰다 쓰다 남았는데 4천억을 썼어. 근데 더 이상 쓸 데가 없어. 기반에서 다 설치해. 그래서 1천억이 남았네. 그럼 이 사람들이 아빠들이 출근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 여기 이제 귀걸이 걸듯이 걸어준다는 거예요. 남는 돈을 여기다 귀걸이 걸듯이 걸어줘서. 그래서 만약에 다만 해방 기반시설 부담 에서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뭐야. 돈이 남았을 때야. 남았을 때는 쓰다 쓰다 남으면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기반시설에 연계된 기반시설 즉 연결고리를 필요한 용기 확보 등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아래에서 모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하지 않고 연계되어 설치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지정되어 있어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뭐가 뭐하고 필수죠. 기하고 권이 필수에요.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 등 이런 게 필수가 됩니다. 알겠죠. 기하고 권이 필수니까 이 기권이 들어가 있으면 기 안에 우리가 이제 뷔페 가서 짜장면 안 먹는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이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 기반시설 계획이 수입된 거 보니까 따로 짤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됐어요. 자 그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반시설 유발개수라는 부분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것만 하시면 이제 됩니다. 유발개수를 한 게 뭐냐 자 여러분들 봐봐요. 저는 독고노인이야. 독고노인인데 시험에 이게 출제가 되는데 먼저 미리 빨간색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먼저 정리할게요. 유발개수를 물어보거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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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A코드라고 할게. A코드고 나중에 건축법을 공부하면 되게 쉬운데 이게 이제 일종 근생하고 연결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A코드야 이거 A코드 A코드 같은거야. 자 그 다음에 음 파란색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야. 자 여기서 이렇게 봐봐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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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노란색으로 하는 것들이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야. A 그래서 자 요거 그지 요거 요것도 같이 이제 연결해서 외울게요. 요거 요거 자 A 그래서 B군이야. B군. B군은 이제 잘 봐야 돼. B군. 자 보세요. B군. B군. 그지? B군. 이것도 B군이야. B군에 들어가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B군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유발계수라는 게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은 독거노인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한 7,000원 정도 내면 위락시설에 들어가는데 2만 1,000원 낸다는 거야. 유발계수가 다르다는 거죠. 알겠죠? 액수가 다르다는 거야. 하여튼 평수라도 외우는 방법 한번 보자. 자 우리가 어 우리가 우리집에 땡친이라는 강아지가 있어. 땡친이 강아지가 돌아가는 거야. 땡친이. 강아지가 돌아가는 데가 단독주택 다 모르면 다 0.7이 제일 많잖아. 자 그런데 우리가 어 땡친이가 있으면 영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영구가 몸이 좀 아파. 그래서 의료시설에 갔어 0.9 그리고 일상적으로 가는 게 편의점이거든 편의점 편의점이 뭐예요? 1종 근린생활설이나 판매에서 일상적으로 가는 거고 2종 근린생활설이 술 한잔 먹으면서 가는 데들이거든요. 그래서 육회에다 소주 한잔 육회에다 소주 한잔 2종 근린생활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그 교회 다니면요 뭐 다 교회 다니지 않지만 오늘부터 교회 다니시는 거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1.4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룻밤만 재어줘. 하룻밤만 재어줘. 하룻밤만 재어줘요. 그래서 숙박시설 알겠죠? 숙박시설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종교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반수 유발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제일 센 것부터 약한 것까지 물어보게 돼요. 근데 최소한 하룻밤만 재어줘요. 숙박 그렇게 기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종교 이런 식으로 연구가 없다. 그래서 연구는 병원 간 거지. 그래서 우리 집에 강아지가 연구가 없으니까 땡치리가 강아지가 있겠죠. 그럼 주택에는 개만 남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뭐 해도 여러분들 둘이 갖다 하나가 오니까 북킹 되니까 2.1 이렇게 외우셔서 숫자들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이 잘 나오니까.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반수의 부담가격까지 주요한 내용들 다 다뤘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기반수의 설치에 대한 내용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